아버님이 한 명씩 올라가셔서 이 머니머니드 웨이크보드 타는 것도 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는 순간에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밑에서 이 물총을 발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어려버드리라. 자, 경민이 아버님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 시원아 너 진짜 너 괴물이다. 와, 시원아 너 진짜 너 괴물이다. 야, 잘 못해집니다. 물이 안 나와. 저 물총 바꿔야겠어요. 물이 안 나와. 끝, 끝. 아, 그래도 불 اعت sen major Just. 터져도 나나 dum. 어, 공격해요. 오오, 공격하고. 오, 저게 영향을 안 받아요. 조 miał Mit Ban.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다르수구으로. 이 정도면 저희 무제한으로 지금 버티고 싶으려고 자 47초 자 47초 아빠 화이팅! 이거라 된단 말이야 승부하게 너무 강해 언니는 조심해 잡아 오빠가 아래하고 내가 얼굴 할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작전 선수 아 작전 선수 아 작전 선수 아 작전 선수 아 금량을 한 바람에 3초 만에 아주 예산 밖에 지금 아 금량을 한 바람에 출력 여기 희엘이 그랬지? 아니야 그 공격하는 걸로 썼는데 그게 뭐 이런 건 니가 그랬지 니가 그렇게 쏘자고 그랬지 아빠가 춤 Norye 아빠가 춤을 춰어요 18초 버틴 아 작전 선수 ? 아빙다 있다 아빙다 있다 아빙다 있다 아빙다 있다 아빙다 있다 아빙다 우리 시연이 앞바퀴에서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는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현재 보시다시피 시연이가 깊은 시름에 빠져있어요. 몸이 멋져. 올라와야 돼요. 오, 네, 네.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1인차 시기 스타트. 스타트. 아, 예.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2차 시기. 자, 출발. 자, 아빠 잘했어요. 박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 시기예요. 그거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마지막 시기 가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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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짱이다. 오, 오. , 우와. 와우! 아빠한테 한마디 해봐 슈연아! 아빠한테 운동해서 운동만 보내줘 아빠가 운동해서 보인이야 힘을 빼면 된다니까 아까처럼만 해. 멋졌어요. 박수. 아빠가 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빠가 그냥 최선만 다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와, so cool. 자, 예선전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보셨던 우리 성목이 아버님. 자, 잠시 후에 바로 첫 번째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성목이 형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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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1차 시기 스타트! 몸에 힘 빼! 편안한 마음을 가자! 수준이 많이 나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두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심심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갑시다! 멋있다! 멋진다! 진짜! 너무 이쁘다, 다 같이 중심이었어.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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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굳이 여기 서서 오지 말고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아빠가 너무 편안하게 타고 있으니까. 오저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아, 진짜 대단하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세곤아! 아빠 잘할 수 있지? 어? 자신감을 가셔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소금 안 해도 다행이다, 아빠. 응? 괜찮지? 괜찮아. 자 박수로 아빠 현냈어 대단하십니다 뭐 있었나요? 뭐 있었나요? 둘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